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술을 언급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모예킹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모예킹 공부를 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는 삼박자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그 다음 발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꼭 지키면 좋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예킹은 이제 컨설팅을,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에 대한 멘토들이나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데요. 보통 이제 보고서를 하나 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보고서를 주라고 하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고서의 전체적으로 쓴 그런 틀들을 먼저 보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보기 좋냐 우선은요. 이게 보고서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들 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그 다음에 어려운 말로는 자기만의 언어로 써 있거나 혹은 전혀 이제 양식이 맞지 않은 걸로 하면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벌써 이제 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깔끔하게 우선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목소리가 좀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지키면 좋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술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죠. 물론 이제 기술보고서보다도 그냥 뭐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글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사실은 에세이 쓰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서들을 쓰는 것이 그나마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책을 많이 썼지만은 제가 글을 잘 써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그런 글 쓰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노하우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술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한 3분의 2가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기술을 한 것처럼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다 그림만 이렇게 막 붙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보통 제일 좋은 경우들은 저희들이 한 페이지에 이제 하나 정도에서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과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그런 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좀 깔끔하고 좋거든요. 보기가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고 온통 그림들이 한 3, 4개 정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만 딱딱 있는 거에요. 이 그림을 보더라도 대충 뭐를 했는지는 가늠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면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설명이 안 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또 궁금할 때가 있는데 어디서 이제 뭐 표시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모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림을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들을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지금 현재 책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많이 내주고 있는데 그 책으로 쓴 원고 중에 하나를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옵션과 캡션과 상호 참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SQL 인젝션이란 건 OEA킹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QL 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에 대해서 위에서 진행했던 이제까지 앞 위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단계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그 그림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어떤 옵션에 대해서 그걸 표로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설명들이 보통 그림 하나 설명을 하는데 보통 한 3줄에서 4줄 많게는 4줄 정도 아니면 적어도 한 3줄 정도의 설명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캡쳐를 떴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캡쳐를 떴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 강조하는 것들도 당연히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 앞뒤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왔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보통 이제 모의에킹 보고서를 쓰고 아니면 이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는 이제 고객들 아니면 이제 뭐 독자들이겠죠. 특히 책을 쓸 때 이 독자들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을 봤을 때 궁금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이요. 근데 굉장히 그림에서는 굉장히 많은 뭔가 문자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전혀 설명은 그냥 뭐 이것은 뭐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옵션을 든 그런 결과입니다. 라고 하면은 대체 이 결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기를 계속 물어보다가 나중에 성질을 내가지고 아이씨 우리 그림 이거 보고서 빨리 설명을 다 채워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할 거냐면은 다 채워줘라. 설명 충분히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보고서를 또 수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영수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보고서 모의에킹 보고서를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 보고서에 있는 이런 그림이나 어떠한 특정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 고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좋은 보고서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 거죠.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삽입한 어떤 분석 보고서, 짧은 분석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PPT를 작성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PPT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요약 형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그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좀 설명하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거나 글로 안 써진다. 그러면은 쓰는 사람들 당사자도 그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이렇게 글 쓰는 습관들을 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차, 캡션, 상호참조 이 세 개 정도는 적어도 지켜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방 제가 보여줬던 이 보고서에서도 지금 이제 보기를 해서 탐색장을 보면 목차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를 찍었을 때 정확하게 그 목차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 이런 목차들, 보석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 목차조차도 설정을 안 해 놓은 거죠. 예, 설정을 안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을 때 그 문자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서 계속 찾는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긁어보면은 저희들이 한 문장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긁어보시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그림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음영. 이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캡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긁어보면은 또 여기에도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음영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뭔가가 서식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본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상호참조라고 합니다. 이 상호참조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표나 어떤 그림, 어떤 캡션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어떠한 그림들이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은 이 상호참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것의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거 목록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상호참조나 캡션들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 글들을 어떻게 쓰냐면은 아래와 같이 아니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요. 근데 기술보고서는 분명히 그림이 많다고 하고 표도 많죠. 아래 표라는 것을 만약에 그거나 그렇게 작성을 했거나 아래 그림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실제 어느 그림인가 몰라요. 아래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면은 대체 A라는 그림인지 B라는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호참조 캡션이란 것을 충분히 써주는 겁니다. 충분히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보통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 기술책 같은 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설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목차 캡션 상호참조 이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써진 특히 이제 좀 큰 기술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작은 출판사가 있을 거고 그나마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이 있을 건데 그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제가 뒤에 이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배미디어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처럼 그림 캡션이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상호참조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캡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 이게 원고를 작성을 할 때 미리 다 이렇게 캡션하고 상호참조로 붙였기 때문에 나도 최종적으로 책이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기술적인 보고서를 쓸 때도 어떤 책을 되게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책을.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은 내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기본적으로 지키는 양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겠지만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지 그것들도 많이 자주 보시면은 나중에 뭐 보고서 쓸 때뿐만 아니고 책을 쓸 때도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고서 양식이에요. 보고서 양식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목차, 캡션, 상호참조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개요번호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겠죠. 지켜야 하고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이콘들 많이 삽입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모이해킹 할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것들도 이렇게 PPT를 보면은 다르게 아이콘들도 조금 정성들에 선택했던 것들을 아마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어떤 아이콘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콘들도 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통일성으로 조금 지연되는 것들은 많이 없죠. 조금 이렇게 좀 뭐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입혀져 있고요. 근데 좀 깔끔하게 보이는 것은 좀 검은 아이콘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파란 아이콘들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콘 파인더나 파인델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프리머 아이콘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아이콘 파인더라고 한번 검색을 우선 해볼게요. 아이콘 파인더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PDF라는 내가 아이콘을 찾고 싶다 관련된 것들하고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도 서로 뭔가 맞는 것들은 비슷한 어떤 계통의 그런 아이콘 형태들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은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DOC라고 하면은 만약 검은 바탕으로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검은 바탕의 형태로 아이콘들을 선택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의 양식들 그 다음에 위에 설명했던 양식들 그 다음에 아이콘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통일성을 지켜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것들 시나리오 같은 경우나 공격적인 것들을 내가 침투 그런 경로들을 설명을 할 때도 난잡한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되게 보기 싫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한글 표기라고 얘기를 하죠. 한글 표기입니다. 기술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번역에 의해서 써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용어들이 다 이제 영문에서 나온 것들이죠.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요. 우리가 기술을 계속 했던 사람들은 보고서를 쓸 때 그냥 영문으로 쓰는 것들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 자체가 다 어차피 기술은 다 영어이기 때문에 거의 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글로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P가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주소값 어떤 뭐 주소값이라고 하면 되고 구글을 영어로 어디에 쓸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뭐 맥정보 맥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주소 맥정보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해도 되는데 그걸 또 맥어드레스라고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 경우도 꼭 굳이 우리가 한글로 표기를 해도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다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면은 어떤 형성이냐면은 보고서에 반절이 영어예요. 반절이 영어. 특히 기술보고서를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많이 익혔던 사람이라도 좀 이해가 되겠지만은 가독성이란 것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왜 한번 그것이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기 때문에 이숙한 단어일지라도 한번 이게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에서는요. 그래도 이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글 표기를 하셔가지고 이 글 읽는 거에 대해서 글 읽는 거에 대해서 가독성이란을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통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체 뭔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잘 안 읽어진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한글 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쓸 때 조금 잘못된 생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양식하고 어떤 것들 아이콘을 통일한다. 이게 어떤 양식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그 양식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이요. 내가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 PPT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PPT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는 양식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통일된 것들은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패턴들을 이제 사용하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책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서 우리가 참고할 때 아까 앞에서 제가 책 같은 건 많이 참고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이쁘게 작성된 것들은 한 번은 편집자의 손을 한번 이렇게 거치게 돼요. 물론 정말로 이건 저는 제가 편집자로의 손을 거쳤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저자가 이렇게 만든지 거의 대부분 편집자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색깔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편집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라색이나 지금 파란색 이런 계통들도 여기에 지금 알맞게 어느 정도인지 맞춰가면서 이제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고서 쓸 때는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입힌다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정도까지 입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라 그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최소한 양식에 대한 통일성들은 지키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 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네 가지 정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서를 하나씩 하나씩 끝맺히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력 썼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